오늘은 정규분포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제조공정, 기계조립, 측정시의 오차 등이 대표적인 연속 확률분포인 정규분포,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름으로써 정규분포의 정의나 속성을 아는 것이 공차 분석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는 가우스에서 발견되어 가우스 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표현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보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좌우가 대칭이면서 중심값 0, 좌우 종모양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표준편차 1시그마부터 5시그마까지의 양측 분량률과 편측 분량률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공차에서 이야기하는 USL, Upper Spec Limit과 LSL, Lower Spec Limit이 1시그마에 설정됐다고 하면 이 1시그마와 마이너스 1시그마 사이에 놓여있는 68.27%는 양품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15.87%의 곱하기 2에 해당되는 분량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SL과 USL이 각각 2시그마, 3시그마에 있을 때 양측 기준으로의 양품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편측 기준으로의 분량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CPK 1.33에 해당되는 4시그마 기준으로 본다면 양측 기준으로 양품률이 99.9937%이고 편측 기준으로 31.67ppm의 분량률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00만개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하면 편측 기준으로 31.67개가 분량이고 양측 기준으로는 62개가 분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알아보기 쉽게 테이블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표준편차 우리가 흔히 공차 분석을 할 때 CPK 1을 만족해야 된다. CPK 1.33을 만족해야 된다. CPK 1.67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때 이 CPK 1에 해당되는 값은 정규분포에서 공차가 3시그마에 해당되는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33은 4시그마 1.67은 5시그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1시그마일 때는 CPK가 0.33 수준이고 이때 양품률은 68% 정도 그 다음에 분량률은 편측 기준으로 31.7% 정도가 되는 거죠. 이러한 공정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USR과 LSR이 2시그마 수준으로 증가된다고 하면 이때 CPK는 0.67로 증가되고 양품률은 95.4% 분량률은 2.27% 그리고 예를 들어서 CPK 1.67 즉 5시그마죠. 5시그마 여기 있습니다. 5시그마 수준이 된다고 하면 CPK는 1.67에 양품률은 거의 100%에 가깝고 분량률은 0.29 BPM 즉 100만 개를 만들었을 때 0.3개의 분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를 좀 수학적인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여다보면요. 정규분포, 일반적으로 확률분포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PDF라고 해서 Probability-Density Function 즉 확률밀도 함수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즉 확률누족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정규분포는 PDF 함수와 CDF 함수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표준편차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μ는 중심값, 평균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래프 이 종류의 그래프는 확률밀도 함수에 해당되는 PDF에 해당되었고요. 이 PDF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마와 그 다음 이건 Exponential 함수이고 Sigma, Mu 즉 시그마와 중심값과 표준편차를 변수로 하는 함수이고 Exponential 함수이고 그 다음에 X에서 중심값을 빼고 그거를 표준편차로 나눈 거에 제고를 했으니까 좌우가 대칭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 모양이 나오고 CDF는 이 PDF의 면적들을 다 더해가서 즉 여기 그림에 있죠. 그래서 CDF다 라고 하면 X에서의 CDF면 이 X에서의 녹색 바 여기에 있는 위치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에 대한 답변이 되고 그게 이 바로 종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CDF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 X까지에 달려오면서 이 면적이 그려지잖아요. 여기 주황색 이 면적의 총합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함수가 바로 CDF Function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CDF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간 전체 면적이 결국은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PDF하고 CDF Function들이 어떻게 1대1로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위에 있는 게 PDF Function 확률 1도 함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누적 함수 CDF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이 다른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PDF X가 0에 있다고 하면 PDF 그래프상 대칭이니까 우리는 쉽게 현재까지 좌우에 각각 50%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PDF 함수에서는 0에서의 확률 및도는 0.19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CDF는 왼쪽에 있는 모든 면적을 더한 값이고 이 전체 면적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면 CDF는 0에서 0.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공정능력을 봤을 때 3시그마에 해당되면 편측 분량률이 1349.9ppm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러면 이 편측이 ppm이 이 정도 되면 나머지는 이게 한 1%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99%가 조금 안 되는 면적에 해당되겠죠. 그 면적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보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0.98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PDF는 각각 X에서의 확률 밀도를 의미하고 CDF는 그 X까지 0부터 그 X까지의 발생한 천체 면적에 해당되는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에는 몇 가지 주요한 수학적인 특성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공차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일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X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정이나 어떤 제조 조립에서 나오는 어떤 공차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이 변수 X에 상수를 곱하거나 상수를 더하는 행위들은 이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산술 합은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평균 값은 여기 보시면 평균 값은 A 배가 되고 즉 평균이 10이다라고 하면 A가 2라고 하면 이번에 이 전체 Y라는 변수는 20이 평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B를 냈는데 전체적으로 다 B만큼 더 해주는 거니까 평균은 A 곱하기 기존 평균에 더하기 B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의 표준 편차는 A의 제곱에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공차 분석을 할 때 RSS 분석을 한다고 하는 그 RSS의 기본이 된 근거가 되는 수학식입니다. 즉 AX 플러스 BY는 A 평균 값 더하기 B 곱하기 평균 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A 제곱 시그마 제곱 B 제곱 시그마 제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실제 공차 분석을 할 때 인자들은 X, Y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은 다 하나씩의 기여도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면 이 A와 B가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시면 평균은 X와 Y의 평균의 합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 분산은 X의 분산과 B의 분산의 합 즉 표준 편차는 X의 분산 더하기 Y의 분산의 누트를 씌운 값이 되고 이 누트 시그마 X 제곱 플러스 시그마 Y 제곱 이게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바로 그 RSS가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심 극한 정리랑 관련이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중심 극한 정리를 다음에 다룰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학적인 CDF가 Atter Function이라든가 Exponential Function 이런 것들은 나중에 수학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은 PDF나 CDF의 그래프 형상과 확률의 개념, 그리고 이 확률 개념에서 바탕으로 해 계산한 CPK와 평균 표준 변차 이런 것을 보시면 공차 분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